한 번씩 교회에 와서 낮에 그냥 본당에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불 켜지지 않는 본당 안에 보면 어둠커끔해요 빛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빛입니다 창세 1장 3제로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도 베드로렌스 2장 9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만 비치면 순간에 떠나게 돼 빛 맞지 않아 배달의 보도에 들어가게 된 return 아시观' 에어